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또 중요한 귀중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조택에 넘버 3라고 할 수가 있네. 제임스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임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제임스의 간단한 소개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제임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임스입니다. 여기 다시 만나요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조택의 월 생산 양. 과연 이 거대한 기업의 한 달에 얼마나 그래픽카드가 GQ가 생산이 될까요? 그 문제의 답은 바로 제임스가 해주시겠습니다. 제임스의 제임스입니다. 보자 Thes